안녕하세요. 이현입니다. 꿀동한 피부를 가지려면 이 에센스, 에센스를 잘 써야 되거든요.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. 꿀동한 피부를 가지려면 에센스는 어느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제일 좋을까요? 1번 검지, 2번 중지, 3번 검지, 4, 어느 손가락일까? 정답은 얼굴에 손대지 않는다 입니다. 이렇게 얼굴에 직접 뿌려주면 영양분 손실 없이 바로바로 호수가 가야 되거든요. 에센스 꼭 얼굴에 뿌리세요. 그럼 전 촬영하러 갑니다. 안녕. 1번 검지, 4, 레벨을 2번 검지, 4, 레벨을 2번 검지, 5, 레벨을 3번 검지, 4, 레벨을